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연합뉴스티비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를 냉각시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24시간 만에 종료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반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국내 정세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